오늘 11장을 공부해보시죠 자위 자하왈 여위 군자 요요 무 위 소인유하라 지금 시대에 군자 소인 타령하면 좀 그렇게 보이겠지만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와 하는 것을 보면 말 안해도 군자와 소인이 구분이 되지요 근데 자위 자하왈 공자께서 자하에게 일러 말하시기를 너는 군자의 유 군자의 선비죠 군자의 선비가 될 것이고 소인 같은 사실은 여기 유자는 선비유자로 썼지만 무리류자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군자 같은 그런 그룹이 되고 소인 같은 그룹이 되지는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는 학자지칭이라 유라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요 사실은 군자는 유라고 할지언정 소인은 소인배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자와의 군자유는 위기요 소인유는 위인이라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유는 위기 위자 밑에 거성 하동 이렇게 써있죠 그럴 때 위자는 위할 위자라고 했어요 군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인은 위인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남을 위해서 하는 채 하는 거죠 한 발색 더 나가서 보시면 위기지학하고 위인지학이라고 하는데요 위기지학은 과정과정 하나하나를 전부 다 소중하게 여기고 위인지학은 과정은 소홀히 여기면서 결과만을 중시하지요 지금 학교의 큰 패단은 소인류를 가르치는 거예요 결과만을 중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만 잘 나오면 되는 거라 그런 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기지학을 하는 군자유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거고요 소인류는 남이 볼 때만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두 자로 말하면 앞에 있는 군자유는 참들 성자 성이라 하면 밑에 있는 소인류는 위인은 참들 성이 아니라 불성한 거예요 참들 못한 거예요 사시와의 군자 소인지 분은 의여 리직한 이이라 군자와 소인의 분계는 분하는 의하고 니 의와 이의 사이일 뿐이다 의하고 니는 양팔저울처럼 항상 이렇게 양다리에 절질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소인들 마음속에 똑같이 이거 내가 공부하러 가는 거는 의인데 조금 가기 싫다 이런 것들 다 마음속에 저울질을 하고 있죠 다 의하고 리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이라 그러나 소위 리자는 그러나 이른바 띠라고 하는 것은 기필 식화재지 미리요 어찌 반드시 식화재 화는 재물이거든요 재물과 재산을 식, 식자는 불린다 리자를 불리듯이 불리는 것만을 말하겠는가 이사 멸공하고 자기 사적인 것으로서 공적인 것을 멸 없애고 적기 잡혀나야 자기에게 맞추어서 스스로 편하려고 해가지고 범 가이 해 천리제 게리하라 무릇, 천리, 하늘, 이치, 대자연의 섭리죠 섭리에 해가 되는 것은, 해칠 수 있는 것은 다이다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기적인 사람, 이끈만을 차리는 사람 이럴 때는 전부 돈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리의 측면에서 보면, 우주 관점에서 보면 대자연의 섭리에 벗어난 짓은 다이다 이러죠 거기에는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하 문학이 수유여나 자하는 이 공자님 10철 중에 공자 제자 10명 중에 드는 사람으로 문학에 있음으로 꼽혔던 사람이거든요 시를 잘 이해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문학이 수유여나 문학이 비록 남음이 있으나 그러나 의기 원자 대자에 그 멀리까지 그리고 큰데까지 뜻을 두는 데 있어서는 혹 매연거로 혹은 어둡기 때문에 도자 어지이차라 공자님께서 어지 할 때 어자 밑에 어거할 어자 썼죠 이럴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을 데리고 말하는 거에요 그 사람 알아듣게 붙잡히 앉혀놓고 직접 대놓고 말할 때 그걸 어지라고 하는 거에요 이 말씀으로써 말을 하신 거다 이거죠 말을 건넨 거겠지요 무슨 얘기에요? 좀 멀리 보고 크게 봐라 너무 글자 해석에 매이지 마라 그런 말이 했지요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에 우리 잘하는 말이 한마디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지요 전체를 보는 눈 그것도 중요한 거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위 자왈 여위 군자유요 우위 소인유 하람 유는 학자 지침이라 정자왈 군자유는 위기요 소인유는 위기니람 사시발 군자 소인 지분은 의여리직한 이남 연이나 소인이자는 기필식화재지비리요 이사멸공하고 적기 자편하암 범카이 해천리제계리야람 사하의 문학이 소유여나 연이나 의기 원자 대자에 혹 매연구름 부자어진 이차라